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잠깐 차를 세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썸버린 웨스트의 가장 핫한 지역에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집들 중에 거의 그쪽 단지 레드 포인트는 물건들이 새 집들이 많이 판매가 되어 있고 잔여 물량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. 그중에 금액대가 좀 할인폭이 커서 괜찮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보통 썸버린 웨스트는 싱글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60만 볼 이하짜리 집을 보시기는 힘드셨어요. 사원홈이나 콘도는 물론 가능하지만 싱글 레지덴셜는 드물었는데요. 지금 가지고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,441스쿨피트에서부터 1,593스쿨피트, 1,899스쿨피트, 1,859스쿨피트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. 할인폭들이 좀 크게 나온 물건들이 많아요. 물론 라시나 옵션 선택한 거에 따라서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들이 좀 같은 플랜이지만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. 지금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거는 52만 9천 정도의 금액으로 방 2개, 화장실 2개 반, 1,441스쿨피트고요. 투 카드 그라우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투자용이든 프라이메리로 거주하시든 좋은 조건이실 것 같아서 들고 나와봤고요. 그 다음에 1,593스쿨피트로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이긴 해요. 왜냐하면 1층과 2층 사이에 엔트랜스의 실링이 굉장히 높아서 더 넓게 보여지는 플랜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남아있는 물건 중에 지금 바로 인벤토리 홈이라서요. 구입 가능한 물건으로 54만 9천, 56만 9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.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원하시면 제일 저렴한 거는 53만 9천에서 조금 높은 거는 63만. 같은 플랜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나 랏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라 금액 차이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동행을 해드릴게요. 뉴빌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잘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을 조금 더 조절한다거나 클로징 크레딧을 좀 더 받는다거나 웨이트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혼자 가시면 별로 좋으시지 않아요. 그래서 에이전트를 꼭 동반하길 추천드리고요.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연락 주셔서 어포인먼트 잡아주시면 제가 도움드릴게요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제 번호는 702-624-8185번입니다. 썸발리 웨스트 함께 동행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